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따스한 봄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추위가 음습했는가 싶고요. 지금 역시 찬 바람의 여운이 적지 않지 매섭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역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픔 또 고통을 극복해야 하리라 하는 이런 생각이고 보면 무엇 하나 세상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비록 오늘의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내일의 결실을 만드는 그러한 씨앗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채우려 하는 것도요 또한 비우려고 하는 것도 모두가 번낸 것인데 우리는 좀 더 큰 것, 반짝이는 것, 찬란한 것을 꿈꾸느라 아우성을 치면서 혹여 누추하고 외롭고 터망한 것만 남기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나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구름도 흐르고 시간도 가고 세월도 가고 인생도 함께 달리는데 언제 행복이 찾아오는지 아직도 우리가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람된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우리 지금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에서 행복함만 느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현재 우리가 주어진 여건 또 천혜해진 어떤 환경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19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불설 암이 타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총 열두 품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열 품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열 품 뒷부분에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사리불아 모든 선남자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런 선남자와 선여인으로서 또 우리 우바사카 우바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이라면 마땅히 저 아미탑을 극락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하나니라 극락국토다라고 하는 것은 서방정토라 그랬고요. 우리가 알락국 항상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알락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편안함을 키워가는 나라다라고 해서 안양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서방으로 한없이 10만억 국토를 지나면은 아주 맑은 세계가 있는데 정토라라고 하죠. 거기에는 항상 즐거움만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국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극락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한다. 극락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후에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어찌 보면은 사실 사후의 세계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의 세계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기도 한데요. 현재 날마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운 그런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다음 열한 번째로요. 호찬 감발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바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감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해해 놓은 것이죠. 사리불 여아금자 칭찬재불 불가사의 공덕 피재불 등 사리불아 여아금자 내가 이제 칭찬재불 한없이 모든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칭찬 찬탄한 것과 같이 불가사의 공덕 피재불 등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부처님께서 칭찬한 것과 같이 역칭찬하 불가사의 공덕 이작시연이다. 저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생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커다란 그러한 공덕을 칭찬을 하시기를 이작시연 칭찬을 하시기를 서가모니불 능위심난 희유지사라 하시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위심난 심이 어렵고 심난 어렵고 희유지사 희유한 일을 하시나니 능어사바국토 옥탉악세 겉탉 견탉 번뇌탉 중생탉 명탉 중 겉탉 견탉 번뇌탉 중생탉 명탉을 다섯가지 탁한 악하고 탁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오타각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오타각세가 다섯가지 탁한 것이 겉탉 견탉 번뇌탉 중생탉 명탉을 얘기하는데요 그 명탉 중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재중생 설시일체세간 난신지법이다 사바세계의 사바세계 능어사바세계 사바세계의 파탄이 많은 세계지요 어려움과 환란이 많은 세계입니다 우리 세상을 우리는 고해라 그러지 않아요 고통의 세계에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사실은 드물지 않아요 아침에는 편안해도요 점심때나 저녁때는 괴로움이 일어나지요 또 저녁때는 편안한가 싶으면 다음 날엔 괴로움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시시때때 처참하다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사바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바세계는 다섯가지 탁하고 악한 그런 세상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라고 해요 다섯가지 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러한 다섯가지 탁하고 악한 더러운 것들이 범람하는 오탁악대에서 오탁악세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뇩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고 아뇩다라 삼맥삼보리다 하는 것은요 우리 반야심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안은 없다는 뜻이고요 욕다라는 위다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안은 없다니까 무로 표현할 수가 있죠 또 삼맥삼보리에서 삼미다 하는 것은 바르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요 맥이다 하는 것은 평등하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요 또 삼맥삼보리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리살따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 깨달은 중생, 깨달은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다섯 가지 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뇩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국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이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올바른 깨달음에서 무상정등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범어로 아뇩다라 삼맥삼보리라 라고 하고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의 세관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오타기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따져보면 카사야 카사야의 음역인데요 바로 말세, 말세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하지 않아요 형성됐다, 안주했다, 멸했다, 공이 되지 않아요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놓고 보면 봄과 같이 새싹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을 형성된다라고 하고요 여름과 같이 이러한 때를 우리는 안주한다 해서 주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을과 같이 낙엽이지고요 이러한 때를 우리는 괴멸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말하면 겨울과 같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성주개공이다 또 생주이멸이라 형성됐다, 안주했다 떠나가면서 멸하게 된다는 이치인데요 바로 이러한 말세에 있어서 멸겁에 있어서 발생하기, 피하기 어려운 또 발생하는 이런 것인데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정신적, 생리적인 어떤 다섯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오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범람하는 악한 세상이라고 해서 오타악세라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겁타기다라고 하는 건데요 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나 세월을 뜻해요 그 시대나 세월의 어떤 탁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시대의 더러움이다라고 해서 기근 또는 역병 또는 천재지변, 전쟁 이런 것들의 사회학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겁타기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지진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외국에 화산폭발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시대적인 여건에서 오는 거죠 환경적인 여건에서 오는 거예요 태풍이라든지요 바로 이러한 어떤 탁한 사회악을 이야기를 하고요 견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모든 사악한 사상이나 견해가 무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견탁이라는 것은 올바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악함을 이야기해요 탁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을 다 바르게 보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 것지만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귀에 들리지 않는 세상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런 세상만 세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세상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 볼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눈이 사실 눈으로 봐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요 우연치 않게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그날따라 부부싸움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다른 삶을 보지 못하고 싸우는 그 삶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 집은 맨날 싸우고 살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집은 맨날 쟁론을 일삼으면서 쟁투를 일삼으면서 사는데 놀러 갔는데 그날따라 화기애애하고 재미있게 지낸다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재미있고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사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은 모르고요 보는 부분만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요 어떤 사람이 혹여 나한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 그 사람 영 못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 이런 데 해서 보면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나하고 친하다 해서 나한테는 상당히 잘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잘해주는 면모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아니죠 시대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데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본래 나쁜 사람이 어디 있고 본래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접했을 때 또한 어떠한 인연이 되었을 때에 좋게 대할 수도 있고요 나한테 잘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못 대할 수도 있고요 또 나한테 못 대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잘 대해줄 수 있어요 나한테 잘 대해줄 땐 나는 좋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못 대해줄 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저한테 또한 반대로 잘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나쁘다고 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면 또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잘못 판단하는 탁함, 악함 이런 것을 우리는 견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내 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탐욕이나 성냄, 진이라고 그러죠 또 치라고 그러죠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어떤 정신적 악덕이 횡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뭐 성냄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냄 혼자서 쫓아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편적으로 이제 탐욕이 끼거나요 아니면 어리석은 우치가 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랑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아내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냄을 낸단 말이죠 또 자식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자식이 안 따라주면 또 성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 어떤 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성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타당한 어떤 진리에 의해서 아랫사람을 야단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을 내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냄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바르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의 동물 아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있을 때 어때요 자식이 엄마하고 오면 소리 지르잖아요 자리 가 인마 너하고는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야 자리 가 화를 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번뇌타기 될 수도 있어요 올바르게 자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식한테 부부싸움의 인연으로 해서 화를 내는 경우 바로 이런 것들이죠 또한 우리가 어떤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좋게 되는 경우도 드물고요 바로 이러한 어떤 탐진으로 형성되는 어떤 정신적 악덕을 우리는 번뇌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또한 우리가 번뇌하는 이유는 꼭 어떤 싸움으로 인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또 어떤 가족 간이나 부부 간이나 이성 간 친구 간의 감정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또 세상을 살다 보니까 광물질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남들만큼 돈도 잘 벌지를 못한다거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게 다 번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타당하게 형성된 번뇌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뿌린 씨앗과는 상관없이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형성되는 번뇌가 많은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번뇌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중생타기인데요 중생타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유정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정타기다 하는 것은 있을 유자예요 정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유정타기라고 심신의 중생자질이 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자격지심이나 자의식에 대한 어떤 깊은 우울이나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일어나는 또 우리 절이나 불자들 같은 경우는요 나는 중생이니까 나는 보잘것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또 우리 불자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지요 보잘님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중생이잖아요 스님은 스님이시고요 이러면서 물려나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 퇴굴심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격하시키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생타기다 라는 이야기예요 도리는 사실 세상을 살면서 어때요 자기가 정말 하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보다는요 나는 못해 하고서는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사실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난 그거 자신이 없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하면 이루기가 오히려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중생이야 라는 이런 사고관을 갖는 걸 우리는 중생타기다 표현을 하고요 또한 이제 다섯 번째로 명타기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명타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수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는 목숨수 수명수를 써요 바로 목숨에 대해서 탁해지는 것이죠 수타기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한없이 오래 살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생 60이다라고 하면 요즘 평균 연령이 어때요 81세 정도 되니까 난 아직 20년은 더 살겠구나 한 50대가 되면 어때요 아 난 아직 한 30년은 더 살겠구나 또 한 40대가 되면 난 앞으로 한 40년은 더 살겠구나 해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명의 제한을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한 달분이 못 사십니다 라고 하면 이분은 어떻겠어요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역량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30년 살 것이다 40년 살 것이다 20년 살 것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살 수 있다 하는 여건만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죠 30년 동안 먹고 지낼 거 싸울 거 모을 거 또 그것만 생각을 해요 자식들 문제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끝도 안 돕는 거예요 그 번뇌가 끝도 안 돕어요 싸고 모으고 사실 우리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내일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욕심에 빠져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를 우리는 명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오타각세다 여러분들 절에서 스님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오타각세가 바로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다 하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다음 이제 사리불 당지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라 아오 오타각세 행차 난사 득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다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라 아오 오타각세 행차 난사 득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다 내가 이 다섯 가지 혼탁한 나쁜 세상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해서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를 얻었고 무상 정등 정각을 이뤘고 가장 보편타당한 깨우침을 얻었고 위일체세간 설차난신지법 시위 심란이라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이니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니라 다음 이제 열두 번째로 우리 암타경의 마지막인데요 유통 보도분이라 해서 유통하여 중생을 제도하다 그랬어요 불설차경이 사리불 급제비구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둥 문불소설 환희신수 장래이거라 불설차경이 부처님께서 이 경을 모두 말씀하시고 마치시니 사리불 급제비구 사리불과 여러 피구들과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둥 일체세간의 천상사람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문불소설 환희신수 장래이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믿고 받아 절을 하며 물러갔느니라 6가지의 내용이 불설 아미타경 바로 아미타불 세개를 말씀을 하셨고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경은 다 제자들의 질문에 이어서 움직였는데 유형만큼은 부처님께서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경전이라 우리가 이것을 몸은 자설경이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사실 도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선방이나 절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상심시도라 우리 삶에서 열심히 사는 자체가 바로 도지요 그러한 것이 도인데 우리는 어떤 멀리 있는 줄 알아요 결국은 한 마음 열심히 살고요 노력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도인이고요 또 바른 마음 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떠나버리면 그것이 바로 도에 대해서 환하고 또렷하게 알게 되리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즐거움이 끝나고 괴로움이 오는 것 아니어요 또 분주함이 지나서 한가함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고 또 분주함 속에 어때요 한가함이 있고요 또 삶 속에 죽음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는 어두운 밤도 있고요 환한 대낮도 있고 또 태양을 어떻게 보면 본래 낮과 밤이 없고요 또 뜨거워짐이 없고요 또 새해 헌해도 없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구분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좋고 나쁨도 있고요 행복도 불행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바로 우리 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슬프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한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날마다 행복 많이 담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기쁜 나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